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안녕하세요. 2020년 2월 5일 수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청하의 스냅핑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올겨울 최강 한파 서울 영하 10도 빙판길 조심하세요 였습니다. 오늘 진짜 추웠습니다. 바람까지 세게 불어서 어떤 지역은 체감온도가 영하 22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상상이 안되네요. 근데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미세먼지는 없고 공기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원래 추워지면 공기는 양심상 깨끗해져야죠. 하지만 굉장히 춥고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 불안해 하신 분들도 많고 역시 내 집에서 이불 안에서 배텐을 듣는 게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생방송이고요. 여자친구는 없지만 랜선 친구만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하는 날입니다. 랜선 친구들끼리 서로서로 놀리면서 위로하는 핫팩 같은 시간 한 시간 준비해놨고요. 박문성 해설위원과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멱살잡이 할 일이 좀 있습니다. NFL 슈퍼볼 예측을 함부로 하는 바람에 제가 진짜 이번 주 최악의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고릴라 보는 라디오 카카오티비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생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원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 필몰에서 마스크 100세트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맛 젤리 남성 의류 블랜드 런던 포그에서 의류 교환권 활기찬 내일 주당화에서 숙성 논의 숙취 해소 음료 40년 전통 바로 그 집에서 떡볶이 맛집 매장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자 오늘 현피 방송입니다. 멱살잡이 라이브를 보여드릴게요. 형은 목살잡이야 라고 하신 분 있는데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배성재 10은 차돌박이 전문점 이차돌 결혼중개 앱 여보야 올바른 소파 자코모 뮤엠교육 명륜진사갈비 노랑통닭 60개치킨 난민구닷컴 반올림피자샵 공무원합격 해커스 공무원 스케쳐스 코리아 자담치킨 삼성화재 다이렉트 양주 옥정 제1풍경채 고덕신도시 제1풍경채 족발야시장 2부자리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소개 코너 프리선언 정용경님 몇 안되는 여자사람 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몇 안되는 여자 청취자 오랫동안 머물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18님 베리 인별보다가 미식축구 관심 생겨서 종종 보는데 룰이 너무 어려워요. 어디서 찾아봐야 되죠? 저도 어려워요. 저도 룰은 사실 금방 익힐 수 있는데 전술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 찾아보는데 영어가 조금 약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자막을 달거나 해석해서 올려주시는 분들이 땡튜브에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팟캐스트 이런 것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룰은 쉽습니다. 4번 다운할 때 10야드 2칸씩 전진하면 되는 거고 터치다운 6점 발로 차서 필드골 넣으면 3점 그리고 터치다운 한 다음에 필드골 한 번 더 넣으면 1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배성재 흑자 눈보다 더 큼님 성재형 흑자가 가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제거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이번 달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제거하는 걸 또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 독점 중개권을 줄까 생각 중이고요. 아이디가 거슬리는데 차단을 해드리겠습니다. MC붓다님 차단해드리고요. 붙다 경기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오수 끝에 합격한 거라 더욱듯 깊게 다가오네요. 3월부터 도덕윤리교사로서 근무하게 될 텐데 교사 생활하면서 BTU에 충성하는 배텔러가 되도록 할게요. 저보고 부었다고 MC 붙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차단 안 해드릴 테니까 학생들에게 영업을 좀 해주세요. 꼭 자 3102님 배디 저도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어트 도시락 먹다가 배고파서 샐러드 먹고 샐러드 먹다 배고파서 닭가슴살 소세지 먹고 배고파서 단호박을 먹었는데 이럴 거면 그냥 보통 식사하는 게 나을까요? 배디는 식이조절 하시는지요? 저는 그래도 사흘 연속 샐러드를 먹고 있습니다. 샐러드만 먹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야식을 안 먹고 있어요. 그게 가장 고무적이고 밤에 맥주 한 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상 식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버겁죠. 요즘 세상에 살면서 8689님 배영 애청장인데요. 내일 제가 아빠가 됩니다. 자면서 항상 배텐을 듣고 자는지라 의도치 않게 배텐으로 태교를 했네요. 배영처럼 반듯한 인성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참고로 딸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유스들을 키울 수 있는 배텐 태교를 하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따님이 진짜 멋있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반듯한 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8689님은 파악을 하셨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냉소적인 딸이 될 거라고 하신 분인데 그럴 리 없습니다. 3590님 좋아하는 여자애랑 오늘도 톡했어요. 조만간 데이트 신청 해보려고요. 잘 안되면 수요일에 뵙겠습니다만 하지 말길 자 그리고 다음주에 인가드와 함께하는 더덕 퀴즈쇼 영화 추격자 덕후 퀴즈 함께 할 겁니다. 게스트가 바뀌어서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인가드 때문이죠. 추격자 걸작이죠. 이 영화 보시고 퀴즈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추격자 달고 신청해주세요. 프리서런이었습니다. 갑작스런 한파에 옆구리가 썰렁한 기분이라고요. 그거 한파 때문에 아니다. 붙어다니는 여친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방콕만 하고 있다고요. 원래부터 만날 사람 없어서 늘 방콕만 하잖아요. 요즘 예방 차원으로 마스크 열심히 쓰고 다니시죠. 잘 가리셨습니다. 누군가에겐 달라진 일상이지만 누군가는 늘 겪는 일상 그대들의 일상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슛돌이부터 K리그, 아육대, 국대 축구의 해충까지 폭넓은 중계 스펙트럼을 선보이고 있는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그냥 해설위원은 빼고 너무 갖고 계신 에이트 잡 중에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BJ가 낫지 않나? 아니면 그냥 박문성 C 어떻습니까? 뭐 아무 돈만 번다면 뭐. 박문성. 자 일단 오늘은 슈퍼볼 파괴자로 불러드리고 싶군요. 네. 지난주에 NFL의 슈퍼볼 예측을 했는데 제가 응원하는 제가 정말 25년 만에 우승을 바랐던 그 팀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이긴다고 해서 졌습니다. 과정을 설명드릴까요? 계속 앞서 나가면서 상대의 기세를 완전히 눌렀다고 생각할 때 4쿼터에 축구로 치면 80분 이후에 역전을 낳아요. 극장 골 나왔군요. 축구로 치면 3대 1로 이기다가 4대 3으로 역전한 느낌? 80분에? 왜 그랬대요? 심지어 더 열받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1년에 한 30만 원 넘게 돈을 내고 스트리밍으로 구독을 합니다. 슈퍼볼 전 세계에서 보죠. 그렇죠. 결정적 역전당할 때 뒤에 3분이 끊겼어요. 축구로 치면은 80분 이후에 끊긴 거예요. 누구야 저주? 아니 좀 그걸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4%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안 봤는데 그게 끝났나 봐요. 갑자기 제가 SNS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망가라고 이번 주 배탱 가지 말라고 해서 무슨 사다리 났구나 나기는 지금 그 생록방이 아니라 생방 중이라 제 손이 안 나요. 생록방이라서 옆에 앉아 있었으면 멱살이든 머릿채든 잡았을 겁니다. 제가 사실 이게 경기 결과 뒤집 넘고 가지는 스포츠니까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중계를 못 보게 하냐고. 그리고 사실 이게 한국 팰렛의 브라질 팰렛의 대결이기도 했습니다. 브라질 팰렛가 슈퍼볼 워낙 엄청난 이슈이기 때문에 브라질 팰렛가 과연 켄자스 시티와 샌프란시스코 어떤 팀을 고르느냐 했는데 켄자스 시티가 이긴다고 해서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고맙다 팰렛. 하지만 브라질 팰렛가 한국의 팰렛에게 졌어요. 부문성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는 팰렛가 브라질 방문성이다. 부문성이야 이제 부문성.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골 넣어가지고 맨시티를 이겼잖아요. 제가 그 전에도 이건 무조건 시티다. 펩 과르디올라가 방망이 들고 쫓아와야 됩니다. 진짱골은 왜 퇴장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만 뒤집히는 게 아니라 뭔가 재수없는 일이 벌어져요. 재수없는 일? 뭔가 재수없는. 옛날 아카데미 상황 뒤집힌 거. 그런 것처럼 뭔가 벌어집니다. 제가 이번 주 이번 달에도 그래서 한번 토트넘 직관을 또 한 번 있는데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가지마! 저번에 토트넘에 갔을 때 손흥민 선수 퇴장당했죠? 그 얘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성 형님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5551님 박문성 형님 토트넘과 안 엮이면 손흥민 선수가 흥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달수없는 달수투어 진행할 계획 있으신가요? 이거 좋은 아이디어네. 그냥 피디들만 보내요. 아니니까 이거는 제가 같이 가기로 이미 공지를 한 상태에서 같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영정사진 같은 거 사람들 들고 가면 되잖아요. 무슨 영정사진이 손 높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제가 좀 생각 중인 거는 그렇게 경기장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뒤돌아서 가지고 있을까. 포즈남프 무브먼트 같은 거 하는 거죠. 포즈남으로, 펠즈남으로 경기 내내 90분 내내 뒤돌아 있어라. 경기를 안 보고 정말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긴 노달수 투어보다는 등달수 투어. 등달수. 거기 보면 경기장에 제일 좀 짠한 분들이 경기장 보안요원들이 있잖아요. 진행요원이나 이런 분들. 그분들은 절대로 경기를 못 보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관중이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관중을 보라고 하기 때문에. 월드컵 때도 그분들은 앞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경기장을 못 보고. 힐끗힐끗 볼 때는 있지만 그러면 약간 눈치 준다고 그러고. 그거 괜찮네요. 그거 말고 뒤딸수나 백달수 유출하신 분 있고. 등신대 투어 어떠냐고. 등신대 투어. 박문석 의원의 등신대만 들고 가는 거죠. 아니면 그 안대하고 뭐래요. 안대? 눈 가리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 트리포트 해보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월 10일 오전에 열리는. 아 이건 진짜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또 아카데미 시상식이 돌아왔습니다. 92회 아카데미상 시상식. 우리나라 초미의 관심사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 최고의 상인 작품상을 수상할 수 있을지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카데미 아카데미 자꾸나 물을 자꾸 얽히던데. 지금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죠.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미술상. 그리고 이제 외국어 영화상. 맞아요. 맞아요. 외국어 영화상은 수상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이건 재미없으니까요.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미술상. 여기서 최고가 작품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사람들에게 와닿지는 않더라도 편집상, 미술상도 어마어마한 영예입니다. 그렇죠. 아카데미잖아. 이건 예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3대 주요상. 작품, 감독, 각본. 아 그렇게 주요가. 주요라기보다는 3대 짱상. 표현이 좀 저렴하네요. 찐. 찐. 3대 찐상. 샌 맨데스 감독의 1917. 그리고 기생충이 작품상 수상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러면 점치는 게 나오고 있는데 모르죠 이거는. 자. 천명 배우가 천만 감독을 저격하는 날입니다. 봉준호 수석 들고 목동으로 출발. 자. 박펠리. 선택은. 못 봤습니다. 하나도 못 봤습니까? 아니 아까 작품상 받으려고 물어봤잖아요. 아 작품상 못 받는다? 아 괜히 물어봤다 더. 작품상은 못 받는다라는 걸 괜히 물어봤다. 자 알겠습니다. 못 받는다. 알겠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감사하다고 하신 분들 많고. 애국배팅 고맙다. 애국노 역시 감사하다. 네. 그래요. 아 봉준호 조컷 댄스 준다. 몇 가지 분들. 그래요. 자 결과는 10일 오전에 발표되니까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현지에서는 9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10일 오전. 후 토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코너로 가죠.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새 옷 입고 연애하시라고 남성 의류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네. 채팅창에 뭔가 박문성 의원이 아카데미를 거론한 게 싸늘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뭐 취소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 뭔가 쎄하다고. 왜냐하면 예전에 아카데미상 초유의. 최초의 사태. 나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가장 중요한 작품상 수상자 발표를 바꿔서 한.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게 박문성 의원의 예측이었다고 하는 게 이제 학계 정설이거든요. 아 방송사고나 정전 이런 거는 슈퍼볼처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중계하지 이거? 어디선가 하겠죠. 네. 그 중계사 꽉 잡고 하시고요. 자 소개해 주시죠. 아 사연이요? 네. 알겠습니다. 미창사연. 네. 한번 가보죠.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성재민님. 난. 해볼까요? 네. 난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없어. 음.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없다. 저희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없어 보인다고 한 게 아니라 아 쟨 없겠네 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고요. 이름에 성재가 들어가시네요. 진짜 없다. 어쨌든 자양의 나도. 여러분도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냥 팩트를 말씀드린 거고. 자아성찰. 안물안공. 다음은요. 이종길님. 저는 신종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10년 전부터 솔선수범하여 누구도 만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2010년부터. 박지성 선수 한창 뛸 때네요. 그걸 왜. 오래됐네요. 그래야 체감이 되거든요. 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예. 예지력 대단하신 분이고. 음. 다음은요. 익명으로 보내주셨네요. 고양이 기르는 여자 후배가 고양이 좀 찍게 카메라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100만원 정도 되는 카메라를 빌려주었는데요. 어. 비싼 거네. 빌려준 지 5개월이 지나도록 후배 인별에 새로운 고양이 사진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잘 찍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사용법을 몰라서 못 찍었대요. 그거 하나 물어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어. 빌려달라고는 했는데. 굳이 이거를 사용방법을 물어보는 것 까지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건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음. 이건 약간 먹튀 예상도 좀 되고요. 호구 쭈꾸미라고 하신 분이 있고. 평화나라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왜 안 돌려주지? 5개월이나. 5개월이나. 예. 물론 저도 윤태진 씨에게 브이로그용 카메라를 하나 빌렸는데. 빌렸어요? 예. 빌렸어요. 3개월째 지금. 사용방법을 안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같은 심정으로 그냥 생각해보면 그냥 귀찮아서. 귀찮아서. 그냥 찍으려고 빌렸는데 그냥 나 줘야지? 이런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해. 다음은요? 김우람님. 한 달 전쯤 경리님에게 명절 상여금 따로 받고 싶으면 별도의 계좌를 알려달라고 깨똘기 왔습니다. 아. 경리님이신 분이 보시나 보죠? 이게 그 요즘 유행한다는 커플 통장 맞죠? 요즘 분들은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나요? 낯뜨거운 맹대씨 경험했네요. 넌 격리 당할 거야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회사들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SBS 같은 경우에도 그냥 월급 따로 들어오고 교통비 따로 들어오고. 근데 그걸 다른 통장에 넣어야 했고? 다른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한 분들 표정이 다 그렇습니다. 난 딴 주머니 차고 있는데. 이런 표정인데. 왜냐하면 집에서 모르게. 그런 B통장. 근데 뭐 하여튼 이거는 커플 통장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넌 격리될 거야. 맞는 것 같고요. 커플 통장이라고 그쪽에 얘기했다가는 100% 격리다가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찌파치노의 연기교실님. 옆에 있는 여직원에게 자일리톨 껌을 받았습니다. 그 껌 포장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 진짜 보내주셨네? 사진.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다. 주위를 살펴라. 이거 그린라이트 맞는 거죠? 저한테만 준 거 보면 맞는 거죠? 오. 근데 진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찌파치노의 연기교실님. 이분 익숙한 닉인데. 지금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다. 주위를 살펴라. 라고 되어 있는 거. 너 입냄새나는 뜻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핀란드로 가라는 뜻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호림내난다는 거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그냥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가 거의 오지 않고 있어요. 다음은요. 심경수님. 2020년을 맞아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만날 사람이 없다 보니. 다이어트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10kg 감량 성공했네요. 더 운동해서 몸짱이 되면. 여친 생기겠죠? 2020년을 맞아서 다이어트인데. 10kg면. 1월 만. 한 달 만에 지금 10kg를 빼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빼신 거야? 대단하시다. 어떻게 빼셨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채팅창에 무조건 요요 온다고 저주하시는 분들이 있고. 너는 그냥 말은 너야. 살빼도. 김경수님 말은 너야. 몸 때문은 아니에요. 그렇죠? 말은 너일 뿐. 말은 오징어죠. 내다버린 다이어트. 자, 여러분 배대어천가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SBS 생활정보. 어제가 바로 입춘이었죠. 봄의 시작에 볼 수 있는 꽃 중 하나가 바로 매화인데요. 오늘은 아름답게 핀 매화 군락지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걸매 생태공원을 소개합니다.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걸매 생태공원은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마음껏 산책할 수 있는 시민 공원인데요. 봄이 되면 공원 매화동산에 하얀 매화가 만발한다고 해요. 공원 주변으로 나무데크가 조성되어 있어 유모차나 휠체어로도 편하게 공원을 둘러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공원과 맞닿은 언덕에는 걸매 예술마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담장이나 간판 등 마을 곳곳에 예술작품이 숨어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둘러봐도 좋겠죠.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9.4도입니다. 이사연입니다. 안전벨트에는 생명벨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앱형 배송대의 텐 줄여서 배탭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도 그러나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간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재의 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송재의 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디언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사연을 바로 만나보시죠. 전지호 님이 보내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불 밖으로 나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과의 토크가 지루해져서 이것저것 검색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뒤에서 불쑥 튀어나오며 그러더군요. 야 너 뭐하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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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너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폰 줘봐 아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야 몰라도 돼 뭐 다 하려고 그러냐 어? 진짜 수상한데? 너 여친 생겼냐? 누구랑 폰 하는 건데? 어? 아 여친? 아니야!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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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몰라도 돼 그냥 몰라도 돼 어라? 이 녀석 봐라? 아니라니까 아 진짜 야 뭘 그렇게 이렇게 켜내려고 하냐 야 아니야 아니야 야 얘 여친 생겼대 진짜? 누군데? 누구랑 문자 한 건데? 봐봐 아유 진짜 아니라니까 아니래도 아 그리고 봐서도 좀 못 본 적 좀 하고 그렇게 해라 좀 아 내가 때 되면 내가 다 말해줄게 내가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서 말합니다 얘들아 나 별거 없어 그냥 니들이 몰고 가길래 장단 맞춰준 거야 나도 진짜 여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자 폰 하다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괜히 이제 문자하고 약간 그 가리고 하는 듯한 느낌 있고 그러면 어? 누구 생겼나 보네 이렇게 몰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감추게 되는 상황 그리고 별거 아닌 거를 들키기가 더 싫은 상황 그런 게 생깁니다 약간 즐기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소다색 구슬님 친구들 다 아닌 줄 알고 놀린 거야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다 장단 맞춰준 겁니다 걔들도 장단 맞춰준 건데 때 됐다고 이제 얘들아 미안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고백하지 마세요 서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사물놀이패 대준 거예요 서로 그러고 놉니다 저러고 집에 와서 혼자 비참해지지 사르타 스티스님 SNS 보면 뭐 이렇게 사진 올리면 와 진짜 누구보다 너무 잘생겼어 이러면 예를 들어서 연예인 와 원빈보다 잘생겼어 이렇게 달면 무슨 내가 원빈보다 잘생겼어라고 댓글 달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치 그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냥 해주는 말이에요 트팅창에 속아주니까 좋니?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친구들이 착하네 자신머리 장단으로 맞춰준 거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굿거리 장단이다 성재형 그런 거 좀 그만 올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친구들도 혹시 상상속 친구 아니냐 박성희님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분이 있습니다 너 혼자지 박성희님 저희도 장단 맞춰준 거예요 혹시 상상속 친구일 수 있지만 저희가 방송으로 장단 맞춰준 건데 뭘 또 박성희님 소설이라고 집어내고 그래 자 너무 깊이 가지 말고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지금 보내주신 거 읽어드릴게요 3276님 오늘 출근할 때 만원 전철 탔는데 옆에 저랑 머리 하나 정도 차이 나는 여성분이 옆에 계셨는데 이게 바로 설레는 키차일까요? 보통 지하철이나 버스가 워낙 지루하고 좀 고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한 줄기 피어난 꽃 같은 마음을 품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분을 보면서 설레는 느낌 그래요 병원가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여자가 키가 컸구나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잡혀간다 조심해라 여러 가지 얘기 자 다음은요 머리 하나 정도 차이 나는데 왜 설레진 않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성분이 보내주셨네요 0207님 짝사랑하는 선배가 손흥민과 프리미어리그에 심취해 있다는 정보로 입수하고 어떻게든 스몰토크 해보려고 잠 줄여가며 축구 본 지 언 6개월 짝남은 결국 축구가 뭔지도 모르는 다른 과 여자랑 사귀더라고요 짝사랑은 떠났지만 제가 축바가 되었네요 새벽에 FA컵이나 봐야겠네요 하하하하 이따가 새벽에 있죠 도트넘 경기가 자 아무튼 축바가 됐으니까 해피엔딩 같기도 하고 그죠 달순의 투어를 가라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어쨌든 축구를 좋아하거나 축구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여성분이 나타나면 남자분들 일단 좀 호감을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짝남도 또 그것 때문에 사귀진 않아요 그 얘기하면 어떡해 그것 때문에 사귀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축구를 좋아하시는 거는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되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좋은 일 생기실 거예요 봄 전에 다음은요 9565님 오늘 친구랑 이태원의 유명한 젤라또 가게를 갔어요 뭘 먹을지 몰라서 고민하는데 알바분이 맛보라며 숟가락으로 딸기맛 아이스크림을 떠주더라고요 숟가락이 짧아서 제가 카운터 쪽으로 목을 길게 내밀어서 받아 먹었는데 알바분이 숟가락을 버리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이거 저한테 반한 거 맞죠 앞으로 젤라또는 마음껏 먹을 수 있겠어요 숟가락이 짧아서 카운터 쪽으로 목을 길게 내밀어서 받아 먹었다고 이거는 이제 입을 그대로 받아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채팅창학의 너 기린이? 초식 사파리 가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죠? 기린이 이제 목을 길게 빼서 당근이나 풀 같은 거를 받아 먹으러 옵니다 이건 기린라이트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알바가 그냥 동물로 생각한 거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너 라마니? 라마 아니 근데 젤라또를 주면 손으로 받아 먹어야지 왜 목을 길게 내밀어서 받아 먹는 거예요 아니 그 기린이나 이렇게 비교하면 그나마 좀 낫죠 영화 링 같은 거 생각나지 않아요 이렇게 확 머리 드리고 기겁하겠다고 하신 분 있고 알바 의문의 사파리행 다음은요 굿바이님이 보내주셨네요 요새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에서 얼굴 가리니까 사람들이 친절해졌어요 다들 느낍니다 굿바이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마스크를 하고 스스로 이제 느낍니다 마스크를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거울 같은 거 보면 잘생겨 가리니까 괜찮은데 약간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요즘 우리 평생 마스크 쓰자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야 너두?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눈만 남기고 다 가리면 진짜 괜찮아요 다음은요 1077님 얼마 전에 소개팅하러 갔는데 여자분이 방금 남친 생겼다고 하시면서 그냥 갔어요 이것도 신박한 대응이네요 소개팅하러 딱 만나서 아 저 방금 생겨가지고 죄송한데 길 걸어오다가 생긴 건가요 그러면? 방금 생긴 건 어떤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뭘 논리적으로 이거를 접근을 합니까? 넌 남친 제조기야 라고 하신 분 있고 번호부터 아주 근본이 있습니다 1077님입니다 저희 방송을 위해서 뒷번을 바꾸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본 있는 문자 근본 있는 번호 남친 제조기 번호부터 넌 비참할 운명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그래요 다음은요 2200님 오늘 친했던 여사친을 봐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친했던 여사친을 봐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흔한 일이죠 자 저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서 백예린 아 안되겠다 뭐야 죄송합니다 빨리 노래 소개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백예린의 스퀘어 듣고 돌아옵니다 자 5919님 배디 방금 재채기 할 때 팔로 맞고 하셨어야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시국에 재채기를 해가지고 어 아니 저 사실 백예린의 스퀘어 바로 하고 어 혼자 하려고 그랬는데 백예린 이렇게 내버렸어요 백예린 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터졌습니다 죄송하고요 노래가 너무 좋네요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 실시간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형남 박찬호님 아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시작 전에 분명히 제 옆에 여자가 앉아있었는데 영화 끝나고 보니 그 자리에 남자가 앉아있더라구요 나갈 때 보니 그 여자는 옆 옆 자리에 있었습니다 언제 바꿨죠? 왜 바꿨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보디가드 역할 스크린 아웃 이런 느낌이고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영화관에 혼자 갔을 때 커플이 옆에 오면 뭔가 불편합니다 맞아 있어 있어 차라리 뭐 싫어 학생들 와글와글 오는 게 차라리 낫지 우린 아는데 넌 모르겠니? 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굳이 이유를 저희가 써드릴 이유가 없죠 알면서 물어보고 그러세요 다음은요 0908님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손 씻는데 세정제인 줄 알고 썼는데 가그리더군요 세정제는 반대쪽 벽에 있었네요 오늘따라 오른손 젓가락질이 상쾌하네요 깨끗한 남자로 어필 좀 됐으면 약간 믹싱한 것처럼 상큼한 냄새는 나겠네요 그래도 뭐 가글로 세정제로 가글한 것보단 낫잖아요 가글로 손 씻었으니까 상쾌하죠 얼굴도 가글하자라고 하시면 되는데 아니 여기서 뭐 이렇게 험한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다고 일단 사람들을 난도질 하려고 그래 말로 다음은요 또 여성 청취자분들도 보내주셨네요 정승희님 편의점에 갔는데 헌칠한 남자 알바생이 또 오세요 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그린라이트인가요? 또 오세요가 어떤 느낌이냐 편의점에서 또 오세요는 잘 안나오는데 말이죠 또 오세요가 말이죠 또 오세요 이런거 하고 또 오세요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 뉘앙스는 많이 다르죠 오 여성분이 또 보내주니까 저희가 너무 강하게 할 수가 없고 빗말 모르니?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승희야 병원 가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승희 잘 먹게 생겼나 보니?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약간 그린라이트 느낌이 반쯤은 납니다 예 그래요 이게 왜냐면 어딜 봐서 반췄나요 아 이거 아니야 또 오세요? 뉘앙스 또 오세요 또 오세요? 또 오세요? 약간 공포 느낌 또? 예 괄호치고 왜 왜 또 오세요? 이런게 생략들을 쓸 수 있다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2011님 친구가 자꾸 모소리냐고 놀려서 그래 나 모소리다 어쩔건데 난 당당해 하니까 이젠 당당한 모소리라고 놀리네요 그냥 입 다물고 있을걸 그렇죠 언제나 뒤에 나오는게 진실입니다 당당한 모소리든 그냥 모소리든 수줍은 모소리든 그냥 모소리라는 팩트는 변하질 않아요 채팅창에 다들 안다고 응 알아 굳이 당당할 필요가 없다 굳이 당당할 필요가 없다 자 다음은요 자취빵님 저 라섹 수술하고 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끼니까 연예인 같대요 살다가 이런 말도 다 들어오네요 진짜 할 말 없을 때 그냥 하는거죠 아 연예인 같다요 애는 착해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스크 쓰니까 연예인 같다 얼굴을 그만큼 가려서 그래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진짜 상투적인 말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인사치뢰다 희망고문이다 다음은요 8477님 방금 소개팅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소개팅료가 톡하는거 전화통화하는거 안좋아한다네요 집밖으로 나오는것도 안좋아한대요 그럼 어떻게부터 신청할까요 그러면 일단 톡과 전화나 집 밖으로 불러내는걸 제외하고는 애프터신청 모두 가능한거네요 그죠 편지를 써도 되는거고 모스부어같은거 그렇죠 기생충에 있는거처럼 머리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모스부어 삐삐치라고 하신 분이 있고 뭔가 그 전석은 알려도 되고 방법은 몇개 있습니다 봉화가능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펜팔 이메일 여러가지 할수있는것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채팅창에 하지말라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일단 이런 방법으로 해라 결투신청을 해라 파발 써라 전보 집으로 오란 소리 아닐까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다음은요 지금 김민규님 요즘엔 은행 안가도 계좌도 만들수있고 세상 좋아졌더라구요 서운합니다 그래도 이제 한번씩 바람쐬러 나갈수있는거였는데 이걸 서운해하고 그러세요 그리고요 피최촌의 텐 소개팅료에게 애프터신청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 싫답니다 전 여친도 메르스 때문에 보기 싫다고 했는데 제가 좀 시기를 잘못하네요 시기가 시기는 잘못이 없죠 그렇죠 요즘 이 시국에 너무 또 지금 그러게요 공포를 조성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코멘트를 딱히 안하겠습니다 다음은요 8477님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앞에 가시는 여자분이랑 왼발 오른발 맞춰가고 있어요 이런게 서로 궁합이 잘 맞는다는건가요? 어 그러네요 이것도 군대가면 전우조랑 왼발 오른발을 맞춰서 다녀야 되는건데 어 이걸로 뭐 여자분과 그래도 약간은 통하는게 하나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음 그래요 자 구호도 넣어보자 왼발 오른발 이런식으로 자 요새 또 뭐 안심기가 이런거 뭐지 나올거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어 위험하다 그러니까 얘는 잡아놔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쫓아가면서 여자분 안심되게 실로함 부르자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음은요 박이현님 짱녀한테 핫팩 하나 선물했다가 다음날 현금 2천원을 돌려받았어요 저도 모르게 아 미안해 하며 돈을 받았어요 어 비참해요 아 그러니까 너한테 받은건 하나도 없다 라고는 식으로 2천원을 준다 이런거죠 어 그래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핫팩이 그렇게까지 뭐 돈을 돌려줄 정도로 너에게 빚지기 싫다 미안 마일리지 거절 넌 그냥 핫팩 자판기야 아 돈 받고 핫팩 토해냈으니까 넌 그냥 핫팩 자판기야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어 이자를 받았어야 하는건데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음은요 네 0817님 친구에게 그냥 심심해서 야 여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점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 여친 있는거 같았겠죠 음 친구들은 다 알고 있죠 네 굳이 이거를 그들을 속일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자 여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점 채팅창에 너 없는 곳 너 없는데 네가 안 가는 곳 네 자 이미 다 알잖아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친구들은 다 압니다 자 다음은요 이정길님 명절에 아이돌 축구대회를 보는데 솔로연합팀이 결승전에 올라왔더군요 TV에서 자꾸 솔로연합 솔로연합 이러니까 어머니께서 솔로끼리 뭉쳐봐야 솔로지 이러시네요 베텐 식구들끼리 뭉쳐서 체육대회 한번 할까요 저희도 뭉쳐봐야 솔로겠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솔로끼리 뭉쳐봐야 솔로지 네 이런 얘기인데 그 아이돌들이 솔로랑 그룹을 나눈 건데 솔로연합 베텐의 솔로연합은 뭉쳐봐야 솔로 예 1 곱하기 1은 1 그런 느낌이죠 체육대가 아니라 우린 제육대회라고 하신 분이고요 제육대회 윌랏과 캣낫의 차이를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되나 제안이 들고요 형이 주최하면 제육대회 맞다고 하신 분도 있고 솔로 어셈블 다음은요 여성 청취자분이 또 보내주셨네요 8747님 프랑스 자수를 배우는데 프랑스 자수 영문 이니셜을 손수건에 놓아오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수업을 같이 듣는 4명에겐 남친이나 남편이 있는데 저만 남자 이름 이니셜이 없네요 숙제는 안 할 수 없고 결국 SJ 하트 JY 이렇게 숙제 완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디 제 이니셜을 따가지고 SJ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활용하시는 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아버지들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채팅창에 위로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재형은 대한제육회 회장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다 찬양해주세요 오상진 SJ 아니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우원재 뮤지카이가 방송됩니다 배성재 10 오늘 생방송으로 비연의 챔피언스를 함께 하셨습니다 비참 챔피언 0207님 축바되신 분 그리고 젤라또 목을 내밀어서 받아 먹은 기린좌 9565님 그리고 소개팅 나갔더니 바로 남친 생겼다고 간 남친 제조계 1077님 손세정제 말고 가글로 손닦은 상쾌남 0908님 여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점 이퀄 너 없는 그 집 0817님 이렇게 선물 드리고 말은 너도 재밌었는데 말은 너 말은 너 그분도 드리고요 저는 SJ 하트 JY 하신 분 그래도 좀 감사해서 그분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도 드리겠습니다 SJ 하트 JY 성재 하트 제육 아니냐고 하신 분인데 차단해드리고요 자 오늘도 광문성 해설용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벽에 준비하시죠? 네 네 많이 버시고요 네 자 여러분 여자친구의 교차로 오늘 끝곡입니다 야안 꿈꾸세요 akkor mobile 아멘 moment 일 일 일 whether 일 일 일 일 일 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